9월 학평 9월 학평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9월 학력평가 시험 범위부터 제가 찬찬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에요 수상 전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학년은 수원 전체와 플러스 수투 조금 그 수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일단 첫 번째 단원인데 함수의 극한까지만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에요 수학 시험 범위는 보시다시피 1학기 때 배웠던 정규 커리큘럼에서 1학기 때 배웠던 그 전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학평 9월 학평 제가 등급컷을 살짝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 등급컷이 중요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의 컷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있을 때 등급컷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쯤은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1학년은 1등급 87, 2등급 77, 3등급 65점 컷이었고요 2학년은 80점 69점 55점 자 요렇게가 1, 2, 3등급 컷이었어요 이 등급컷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2021년에 기출 문제들을 푸실 거죠 그쵸 9월 학평의 기출 문제를 푸실 건데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등급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 요렇게 또 갖고 왔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제가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을 때 몇 점 점수 그러니까 점수들이 있잖아요 3점, 4점 요런 점수들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에 해당되는 문제를 몇 문제 정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등급 컷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잠깐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어떤 거냐면 1학기 때 복습을 지금부터 하냐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인 걸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상이 좀 잘 안 돼 있거나 1학년 친구들은 또 2학년 친구들은 수원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 복습을 하고 2학기를 나가야 되겠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니야 2학기 과정은 지금 바로 진도를 빼도 괜찮을 것 같아 2학기 때 보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그 시험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길지 않아 2학기를 위한 공부를 지금 해 1학기 거는 살짝 접어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1학기의 복습은 지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대비할 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시험 공부해야 되냐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1학년,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평시험 점수가 내 입시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점수도 아니고 발등이 불 떨어진 우리는 고3도 아니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그리고 폭이 좀 좁잖아요 수능에는 계속 누적인데 시험 범위 자체도 조금 조금이다 보니까 이거 굳이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의 답변은 매사에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게 저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1학기 복습을 할 겸 9월 학평 대비를 해보는 건 어때?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어차피 1학기에는 내신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과정을 수능형의 문제로 복습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런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기출 문제 안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꺼내시면 돼요 이 문제를 내가 봤는데 풀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개념이 조금 안 된 것 같아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? 그 개념에 해당되는 유형은 어떤 것이 있었지?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푸시면서 1학기의 내용을 복습하실 것 제가 추천하는 1학기의 복습 방법이에요 9월 학평도 대비를 하고 1학기 내용도 복습도 하고 겸사겸사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략을 세워서 문제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9월 학평 대비를 해 우리 친구들이 내가 9월 학평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2021년 과거의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21년, 20년, 19년의 기출 문제 3개년 정도는 제가 꼭 풀어봐라 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기출 문제들을 풀 때 그냥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상위권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 어느 정도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을 재가지고 3회분의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전략을 일단 세우는 거야 3개년 기출 문제를 보고 아 2점짜리 문항들을 보면 한 회당 3개 있죠 아 내가 6점을 획득해야지 3점짜리가 14문제 한 회당 그러면 아 그 3점짜리 내가 다 맞췄다 라는 전제하에 42점 획득 그럼 벌써 50점 가까이가 획득이 되거든요 아까 등급컷 보셨죠 그러면 어느 등급컷까지는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거야 거기까지 다 맞춘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럼 거기다가 4점들이 있잖아 4점도 쉬운 4점, 중급 4점, 킬런 4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쉬운 4점까지 극복을 해서 내가 다 맞출 경우에는 어느 등급컷 안에 대부분 3등급컷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4점짜리 어느 정도까지 다 맞추면 어 그럼 내가 여기 등급컷까지는 들어올 수 있구나 거기다가 또 도전해서 이런 문제들까지 내가 도전해봐야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그 점수에 해당되는 그런 바운드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만드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점 문항은 3점 문항끼리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3점 문항은 개념을 이제 바로바로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 안에서 개념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점 문항에 가셨을 때는 4점 문항에서 요구됐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야 출제 의도라든지 자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가서 시험을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학평 대비는 전략을 세워서 문제풀이를 하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학평을 대비할 시즌이 왔으니까 1학기를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9월 학평 대비를 많이는 못해요 시간이 없잖아 우리 그치 시간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타이트하게 딱 잡고 그 기간에는 이거를 빡세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문항별로 점수별로 내가 이건 맞춰야 돼 맞춰야 되는 그런 문항들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더운 여름인데 곧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올 겁니다 여러분 9월 학평도 똑똑하게 준비 잘 하시는 우리 고1,2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날게요 5월 학평도 똑똑하게 준비한다고 봄 6월 8일 september 5일 6월 8일 6월 8일 9일